영화 배우 문근영이 지난 6일에 생일을 맞아 팬들로부터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문근영은 올해로 20살로 성인이 됐는데요. 이에 문근영의 팬클럽 문근영 엔젤스의 회원들은 문근영에게 성인식 해주는 향수를 선물하고 엔젤스, we will be your shine 이란 문구가 새겨진 특별한 스탠드도 전달했습니다. 또 팬들은 문근영이 출연 중인 영화 사랑 따윈 필요없어 촬영장에 떡과 음료수 등도 돌릴 계획입니다. 이에 문근영은 자신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고마워요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뜻을 남겼습니다.